신천지 구별법과 포교법 제1부입니다. 섹스포교, 연애포교, 위장포교, 막가파식포교, 간첩식포교, 은밀한 포교를 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83세대 영생불사 이만희의 모습입니다. 신천지, 신천지의 로고 모습입니다. 이만희 교주는 누구인가? 늙은 할아버지인가? 구세주인가? 보혜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가? 이만희 교주, 출생 1931년 9월 15일 만으로 89세입니다. 소속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또는 교주입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자칭 구세주,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제92회 총회 연구보고 성경 대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면서 자신을 직통기시자여 보혜사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며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심판이라고 주장하는 2단 사이비입니다. 이만희를 우상한 작품들입니다. CNN, 신천지는 컬트 2단이다. CNN을 비롯한 외신도 컬트 2단 신천지발,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낼 정도입니다. 신천지 12집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집화에 대한 설명은 CBS뉴스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있으며,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신천지의 마귀짓, 악행짓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31번 확진자, 내 덕분에 많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생후 45일 최연소 확진 남아, 아빠는 이틀 전 확진된 신천지 신도. 폐쇄 조치에도 버젓이 문년 신천지, 부산시 고발조치 시설 50곳 중 일부 불켜지거나 신도들 남아있어. 신천지 제공 명단 누락 잇따라 정부 왜곡 여부 조사. 과천경찰서 직원 1명 확진, 신천지 과천 예배 참석. 자가격리 통보받은 신천지 교인, 거리를 활보하다 확진. 엉터리 누더기 명단 내놓은 신천지에 쩔쩔매는 정부. 싱가포르 신천지 활동 금지 모색 조사의 속도 4기록. 영등포구 첫 확진자 발생, 동작구 확진자 신천지 집회 참석. 영덕군 공무원 신천지 교인 숨기고, 나일만에 늑장검사. 신천지 교주 이만희 검찰 고발, 역학조사 처의자료 제출. 신천지 신도 명단 누락 제출, 대구시 고발 조치. 구미 삼성전자 직원 세 번째 확진, 신천지 신도인 부인 딸도 양성. 신천지 이낙연 총리도 포섭 시도. 구미 신천지 신도 348명 연락투절 경찰 소재파. 30명 감염 술래단 한 단원 아들 신천지 교인이었다. 워싱턴 타임즈 한국 코로나 대형 신천지 발목 잡혀. 신천지 핍박의 신도 사망 경찰 처음 듣는 내용 추락사이다. 이 와중에 신천지로 인해 소가리를 앓고 있는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북 포항시 북구 우방 신천지 타운 아파트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 개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중국 교회에서도 코로나19 퍼뜨린 신천지 조심하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신천지 구분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들 간에도 비밀이다. 구별법은 아니지만 신천지 교인은 가족들 간에도 신천지는 절대 비밀입니다. 만일 발각되면 부모 남편 아내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출해버립니다. 가정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6년째 집 나간 딸 감염되지 않았을까 신천지와 끝까지 싸울 것. 신천지에 빠진 딸 찾으려 매일 시위. 이만희 고발했다. 신천지에 빠지면 왜 집 나가고 이혼할까. 아내가 신천지에 빠진 지 8년 결국 이혼했다.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 이만희 기자회견장 집결. 샅샅이 조사해야. 이와 같이 가족들에게도 철저히 비밀로 하고 밝혀질 경우 가출도 불사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신천지 신도인지를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친구 지인 간에도 절대 비밀이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신천지를 구별하는 방법이라고 떠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친구나 지인에게 이만희 개 XX라고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는 신천지에서 신이기 때문에 신천지 신도라면 쉽게 못한다고 합니다. 이만희 개 XX보다 이만희 죽어라가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신천지는 육적 영생을 믿기 때문에 죽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신천지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이만희 개 XX를 따라한다고 합니다. 하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더 큰 일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천지 비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과거 신천지의 열렬한 교인이었던 네티즌이 일반인과 신천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비포즈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비포즈를 하는 반면 신천지 교인들은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비포즈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신천지 공식 SNS나 다수 매체에서 그간 보도된 신천지 활동 사진을 보면 교인들 다수가 비위를 비슷한 자세로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비포즈를 이처럼 독특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 추측에 의하면 신천지 승리의 비 또는 이만희 회장의 영어 이니셜 앞글자인 L자를 본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회장의 자신을 심격화하고 신도들에게 우상화를 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천지 어플입니다. 탑원 이 어플이 깔려있으면 100% 신천지입니다. S라인, S카드, 희소식, We are one, 텔레그램, S나비 등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천지 어플로는 신천지의 S를 따서 만든 S라인이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만 이용하는 채팅 어플로 출결체크 앱입니다. 고유 번호를 입력해야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고유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어플로는 희소식도 있습니다. 포교를 위한 내부 공지사항과 각종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채팅 어플도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은 일반인들도 사용하는 메신저라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외에도 We are one, S카드 등의 어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주변에 유독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거나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천지를 의심하세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도 떳떳하지 못해서 남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일째 유한계시록동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꼭 성경을 언급합니다. 기승전결 결국은 성경과 성경 공부입니다. 인만학 강의이든 콘서트나 봉사이든 모든 만남에서 성경이 언급되면 반드시 신천지를 의심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성경이라고 하면 경계심이 높아지고 알러지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아져 유대인 교육법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여섯번째 주변에 유독 누군가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갑자기 성경 공부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한다면 당신을 포교 대상인 열매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잘해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의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일곱번째 수요일 주일에 너무 바쁘다 신천지 예배는 교회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첫번째 주일 예배 오전 12시 오후 7시 30분 두번째 수요일 예배 오전 9시 12시 오후 7시 30분 와 같은 식으로 진행되므로 유독 수요일 주일에 바쁘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 교회에서도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신천지 교회는 특히 수요일에 절대 약속을 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덟번째 신천지 용어입니다. 신천지의 주요 사형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녀부는 여전도회 또는 여선교회 치훈과 바벨론 신천지와 정통교회 기존교회는 정통교회 보금방 줄여서 복방은 성경공부장소 유월했다 정통교회에서 신천지로 들어갈 때 씨, 밭, 나무, 새 말씀, 마음, 사람, 영입니다. 인도자 신천지 포교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섭외자 열매 일반인인데 포교 대상자입니다. 교사 신천지입니다. 보금방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관리자 입사기 신천지 포교 대상자인 섭외자 포교를 도와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묘략, 우연을 가장하고 거짓말로 포교하는 것을 말함. 얼띠, 얼굴 띄우기 지인을 소개하는 것. 추숙군 일반 개신교 교회에 가서 사람을 빼내는 간첩을 의미함. 배멸구, 벼멸구 누군가가 배도에서 멸망하면 구원자가 온다고 해서 배도, 멸망, 구원을 주려 만든 말입니다. 아홉 번째, 도우미 소개입니다. 섭외자의 고민과 상황에 맞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도자의 지인을 소개합니다. 전도사, 상담사, 대학교속, 유명인 등을 소개하는데 상당수는 거짓 프로필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인을 소개하는 것을 얼굴 띄우기라고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약간의 문제라도 발견되면 심리상담으로 유도를 합니다. 열 번째, 동아리 모임 설문조사입니다. 이것은 포교법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주로 대학 새내기들을 상대하는데 동아리에 가입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인문학, 독서토론, 연극반 등입니다. 요즘에는 네이버 폼을 통한 설문조사도 많이 이용하는데 심리검사나 적성검사, 강연 등으로 3355 짝을 지어 설문조사를 유도하고 전화번호나 카톡 아이디를 받습니다. 신천지 포교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계속됩니다. 진미와 시간을 누ring fields이 있습니다. 이상한 공연을 미리 Honоль치로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